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,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10%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. 최근 10년 동안 평균 인구 감소율이 10%를 초과한 동구와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, 사상구가 포함됩니다. 부산시는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동부산권에서 재개발,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79곳인데에 비해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46곳에 불과합니다. 또 조리의 제정을 통해 재개발, 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을 개선하고 소규모 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